어? 아줌마. 집에 지금 누구 있어? 너 혼자야? 엄마는 지금 가게에 있어요. 왜요? 그래. 잘됐네. 어? 우리 집에 왜 들어가요? 뭐하는 거예요? 우리 엄마가 그걸 헌드지 마요. 누가니 엄마야 누가? 내가 너 때문에 무슨 꼴을 당하고 있는 줄 알아? 하지 마세요. 하지 말라고요. 헛된 짓 하지 마. 아줌마. 안 돼요 그걸. 여기 반지 있지? 안 돼요? 안 됩니다. 우리 엄마한테OLL 하나. 하나. ām 난 절대 이대로 안 죽어. 절대. 어떡하지? 이거 우리 엄마 건데?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? 감사합니다.